첨단 과학기술로 범죄를 해결하는 과학수사의 세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감식요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과학수사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비슷한 그룹이 비슷한데 바이오인식 기술 중에 과학수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이오인식이란 사람의 얼굴, 홍채, 지문, 정맥 등의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음성이나 사인, 자판, 걸음걸이 등의 행동적 특징을 자동화된 IT 기술로 추출하고 저장해서 다양한 IT 기기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보안이나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고 과학수사에서도 사실 이를 응용, 발전시켜서 활용 중인 아주 중요한 기술 분야죠. 네, 처음에는 좀 아날로그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점점 디지털화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바이오인식 기술 중에 가장 오래 사용된 것은 지문입니다. 지문은 보통 임신 24주째 이때 생성이 된 후에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어떤 분야이기도 합니다. 얼굴의 경우는 얼굴의 외곽, 눈과 눈썹, 코 모양, 그리고 눈, 코, 턱, 간격 등을 측정해서 개인 식별하는 데 활용을 하고요. 출입문에 카메라를 설치 후에 얼굴 인식으로 문이 열리게 하는 기술이 이 분야죠. 요새는 스마트폰 잠금해제 어플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좀 가벼운 거고. 과학사에서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서 확보된 용의자의 얼굴을 기존의 범죄자 중에서 찾아낼 때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 테스트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환경적인 영향이나 즉 촬영 각도나 안경, 모자 착용, 조명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직은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됐고요. 홍채 인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 식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홍채의 경우는 생후 18개월의 모양이 완성된 후에 지문과 마찬가지로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아직까지 과학사 업무 영역에 직접적으로 접목시키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주로 보안구역의 출입 또는 출퇴근 확인 등에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또 손등이나 손가락의 혈관, 즉 혈관 형태, 즉 정맥을 이용해서 개인 식별을 하기도 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혈관을 투시한 후에 잔형을 인식하는 기술인데 하드웨어 구성이 좀 복잡하고 제품 가격이 좀 고가라는 단점이 또 있고요. 이것 또한 아직 과학사의 직접적인 활용 분야는 아직 아니고요. 그리고 끝으로 걸음걸이 인식 분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걸음걸이만으로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특별 전담반을 구성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요새 언론이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이런 수사 방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과학수사 분야 중에 의과학을 적용한 분야인데요. CCTV 영상 분석 중에 용의자의 걸음걸이를 분석해서 수사에 활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300만 대 정도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 50만 화소 이하의 저해상도 카메라로 이를 통해서 사실 용의자 및 피해자 등의 사건 관계자의 얼굴을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인 걸음걸이를 분석해서 CCTV의 활용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적 동선을 따라서 확보한 CCTV 인물 간 동일성 확인 및 인물과 용의자 사이의 동일성 확인 등을 위해서 사람의 걸음걸이의 특성을 분석하는 걸음걸이 분석기법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수사 단계의 걸음걸이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요. 실제 법정 증언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 능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참 유용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 걸음걸이 분석기법이 어떻게 활용될 전망일까요? 지금은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요. 외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국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한 후에 선진기법 벤치마킹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법 개발 가능성을 의학적 그리고 전자공학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요. 실제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기법의 신뢰성 검토를 준비 중입니다. 올해 12월 중에 걸음걸이 분석 전문가 세미나를 추진한 후에 내년 상반기에 업무 처리 지침, 즉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에 실제 수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학수사위원 중에 걸음걸이 전문 분석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서 수사기법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정말 이제는 걸음걸이만으로도 범인을 꼼짝없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건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수법들이 실제 활용되는 걸 보니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